승리할 때까지 싸운다. 그게 오리다. 카피, 괜찮나? 머리가 좀 어지럽긴 하지만... 괜찮은 것 같군요. 당신은 어떻죠, 트레이너씨? 나도 괜찮다. 걱정할 것 없어. 하지만 램스키퍼는 괜찮지 못하다. 선체는 물론이고, 엔진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았어. 단신으로 공중전함을 격추시키다니... 데이비드 녀석, 정말 터무니없는 존재가 됐군. 정말로 아자젤의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든 모양이야. 어쨌든 램스키퍼의 피해 상태가 심각하다. 저 상태로는 비행은 고사하고, 지휘범부로 쓰기도 어렵겠어.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임시 지휘범부로 써야 할 것 같아. 여긴 뭐하는 곳이죠? 꽤나 오줌충해 보이는데요. 여긴 유니온이 설치한 방어용 돔이라고 한다. 김희정 부국장이 이곳의 위치를 알고 있더군. 일단은 이곳에 임시범부를 설치하도록 하지. 나는 곧바로 승무원이 무사한지를 확인해 보겠다. 그건 그렇고, 생존한 승무원들을 여기로 옮겨준 그 여자. 눈에 익은 얼굴이더군. 귀의 얼굴과 그 주행. 너도 본 기억이 있을 거다. 귀녀를 만나서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그리고 어떻게 여기 왔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긴장해라. 전쟁은 이미 시작됐으니까. 우리는 이길 거다. 이길 때까지 싸울 거다. 너희의 저력을 믿어. 헤이. 오랜만이에요. 오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곧 이곳에 재앙이 닥칠 거라는 연락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뉴욕에 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죽은 상태로. 저도 클로저예요. 재앙이 닥치는 곳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가야 하죠. 부하함이 공중전함이 파괴된 모양이죠. 앞으로는 제가 이동을 도와드릴게요. 다시 신나게 달려봐요. 이거 뜻밖의 지원군이 왔군요. 좋아요. 또 함께 달려봐요. 당신의 라이딩. 그리워졌던 참이었으니까. 언제든 찾아와요. 최고의 주행을 보여드릴 테니 세상을 구해줘. 늑대게 걸쳐.